모니카 필립킹슬리 모니카 필립킹슬리 모니카 필립킹슬리 아니 안 어려운데요? 인 할지도 몰랐어 찬옥 형님과 지은 언니에게 축하합니다 우리 형이요? 우리 형 왜요? 어제 어제 엄마 생신이어가지고 모기가 많이 있습니까? 다니엘 오빠 모기 박쥐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오빠에게서 그 방망이를 빌리자 아 모기 잡는거? 나 모기 잡는거 있어 모기방망이 말하는거잖아 오빠 열개 말해보라고 해서 미안해 유유인들어보여 유유유 그냥 검색하자 뭐야아 이상한거 보내지마요 잘생겼네 잘생겼네 아닌가? 안생겼나? 안생길거같지 이상한사람을 볼거같기도 해 나를 너무 잘하신거 아니에요? 아멘 감사합니다.